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도상에 모란시장이 여기입니다 현재 이전이 된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려면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현재 보시면 모란역 이라고 있죠 모란역에서 내려서 모란역에 내려서 5번 출구 5번 출구로 나오는 것이 모란시장과 가장 가깝습니다 5번 출구 그래서 분당선을 타고 모란역에 내려서 5번 출구에 내려서 요렇게 걸어서 모란시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모란시장은 4일과 9일 장입니다 4일과 9일 날에 열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모란시장에 갈 때는 성남의 분당선에 있는 분당선 모란역의 5번 출구에서 모여서 만나서 같이 만나서 모란시장에 가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상 모란시장에 가는 방법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는 모란역 5번 출구에서 모여서 가는 것이 가장 편하다 이런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그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모란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